네 안녕하세요. 올해 33살이 된 동방신기의 윤호입니다. 벌써 서른 즈음인 심창민입니다. 2004년 동방신기로 데뷔해서 지금 약 15년간 가수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. 만약에 제가 72시간 동안만 가수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사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.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카메라 카메라 야 이거 어떻게 얘들아 윤호 선생님 좀 봐. 힘들어 보이지? 또요 또 또? 마요 마요 무념문상이더라고요. 여긴 어디구나 하는지 선생님도 진짜 유명한 사람이야.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저는 너무 떨려요. 그만하세요. 이제 끝났어요. 끝났어. 오케이. 야, 너 빨리 여수로 가. 창민이 오늘 하루만 살고 많은 사람 같아. 몇 명 정도가 도망치고. 이번에 디저트 가자. 창민 씨 이거 빨리 부풀어. 너무 재밌는데 돈 주고 사 먹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. 제 삶의 첫 도전. 제 삶의 첫 도전. 사고는 치지 않을까요? 저 잘할 수 있겠죠. 잘할 겁니다.